올해의 비밀 한참의 비밀 한참의 비밀 한참의 비밀 어 그래 민아 우리 이번 한 해는 욕 좀 같이 덜 먹어보자 이게 막 슬프기도 하고 재밌게 봤던 게 그냥 대놓고 이제 엘에 보시는 분들은 아 이제 강민의 해설자는 내가 알잖아요 네네 강민의 이야기를 쓸 수 있는데 어느 슬픈 한 해설자의 이야기를 했을 때 옷들이 막 입고 헬스를 하고 자기도 믿음만 입고 헬스를 하거나 아 이거 뭐야 곰돌이 부어처럼 이렇게 벤처업 이거 할 때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사례를 남자로 다 이거 할 때는 이렇게 마지막에 하면서 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왜? 나 배고프지? 나 하고 있었지 어... 최근에 그... 여자 좀, 여자 좀 소개시켜줘 봐 어... 야 너 안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바뀌더라고 아 그럼 지금은 많이 좀 눈물 좀 흘리게 하고 다니세요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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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안 되니까 아 후리고 다니고 아니 아니 아니요 나 후린 차가 후린 차가 아니 아니요 낱개... 낱개을 폭파시켜줘 그런 거예요? 나이스게임TV 어 너부터 일단은 여기 나이스게임T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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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게임TV